다 씹은 게 젤이 씹었잖아 언니가 일부러 덮였어 그나마 아니 근데 왜 해왔어? 부끄러워 부끄러워 삼겹살을 굽는 소녀 밥품병 영상 할게 다 할 수 있네 다 할 수 있네 중간에 밥풍 확대할게 진짜다 진짜 근데 나 지금 흰색깔 없을걸? 어머 유정마 어머 유정마 어머 유정마 어머 유정마 어머 유정마 어? 삼겹살 이게 언니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렴 올릴 네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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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책을 하자 막내가 맛있어 그냥 이렇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먹어야지 오늘은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고 있는 곳에 또 먹으러 가고 있는 곳에 이곳에서 magic trick를 먹으러 가면 밥 먹으러 가면 안 드시겠어요 양파가 밥 먹으러 가고 안하지 안하지 이건 차이야 이쁘게 찍어봐 파리는 안 보고 강릉 보고 입네 어때요 구독과 좋아요 야 이거 고로케 진짜 맛있어 뭐? 그럴게요 근데 볼라라 문 안전이라서 일단은 꼬물빔밥 안 먹고 볼라라 샐러드 김밥 같은 거 약간 프리미엄 비벼먹고 싶어 산업부터 시작됩니다 산업? 구매버 잘 배고 나랑 영화 본 사람만 안경끼고서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아무도 안경끼고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나 심지어 이거 엄마 건데 내 것도 있거든?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없어졌어 저한테 밑으로 들어가는 것 까진 않은데 복수이라 그거까지 몰라 나 이거 많을 줄 알았거든 다 먹네 네 무슨 딱이지? 굿 딱이지? 딱이지? 굿 굿 굿 굿 굿 굿 이즈 안 써 내가? 응 여기 비닐문지 아 이 쓰레기들 아 화면돼 지금 아 화면돼 반식 달아 먹어봐 어때?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복숭아 맛 날 것 같은데? 잘 나왔어 야왕 요정아 양념치킨 야, 맛찌개 엄마 12시에 끝나다 뭔가 조금 더 넓은데 소중한 면은 요즘은 파랑? 너로 온 거고 당황한 우유 금방 간장 적립마당 정리는 무엇에 줄임말일까요? 정상민한테 정상공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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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침대 갈 거 있어 맛있지? 이렇게 보면 바깥에 풀르는 것도 있고 안 풀르는 것도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아? 다 알지 이거 말 딱 걸로 해, 공평한 걸로 해 아 진짜 이거 안 돼, 요새 아, 정말지 이제 이렇게 석진영도 살 건데, 석진영도 석진영도 석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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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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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